안녕하십니까 BTS 뉴스 MC선호입니다. 서울시를 보랏빛으로 물들인 아름다운 방탄소년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 장소로 가시기 전에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보랏빛으로 조명을 물들인 장소들을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서울시 7017을 비롯해서 동호대교, 신청사, 롯데월드타워, 앤서울타워, 그리고 세비섬 등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오는 23일까지 1몰 이후에, 오후 8시 이후에 보랏빛으로 물들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가셔서 촬영도 하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함께 가보시죠. 아싸! 됐다! 됐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